이만웰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만 은혜 받은 것은 많습니다. 한 번도 우리 강조 안 했는데 이만웰 이름으로 RETC 헌금 1입니다. 열한 몇백억 서울부산 앞심 글에 들어갔어요. 각종 선교 대회 하면 당연히 1입니다. 참여와 헌금 액수군입니다. 한 번도 강조 안 했어요. 여러분 2, 3, 7 헌금이죠. 이만웰 1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만웰 서울이 성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이만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작성하는 날 하나님은 이만웰 시대를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나라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라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애급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두 명 통해서 나라도 회복돼요. 이 안악산지 전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우리는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인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뭘 확인해야 됩니까?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끔 나는 불신앙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증거에 살았는데 나는 가끔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여호수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딱 두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애급에서 나와서 애급 본 그 사람 중에 가난당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와 갈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불러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데리고 갈 이유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떤 응답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호수와는 평상시에 이미 서미타임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편집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자기에게 굉장하게 편집을 시키고 40년 동안 기도 계속하면서 응답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한 겁니다. 그러면 가난당 들어가 세계복음을 계속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평상시 때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어떤 시간에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basis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버리면 먼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배가 아플 때 보는 눈하고 배 안 아플 때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설사 안 만났을 때 변수 보는 눈과 평상시에 보는 눈은 달라요. 이게 그 광야길 가는 중에 가장 숨은 문제가 뭐냐 물질 보는 눈이 달라요. 대부분 사람이 가난당 못당한 사람이 뭘 얘기했나면 우리가 애급에 있을 때 안전하게 먹고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눈물같이 보이죠. 눈이 다른 거예요. 위기 올 때마다 아니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급 땅에 들어가서 노예하면서 사는 게 더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말로 말하면 물질 보는 눈이 벌써 달라집니다. 전혀 착각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 미리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시간을 누려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서미타임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해야 되냐 미래를 디자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급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바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Pharaoh said? 너희의 그동안 모았던 은금 모든 것 다 가져와라. He said, go and take all the gold and silver that you have gathered and take it with you. 아니, 두고 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 다 가져가. He should have said, leave them behind. But he said, take it all with you. 모릅니다만, 바람이 너무 급해가지고 땅값도 계산해 줄지도 몰라. 하여튼요, 다 가져가 이래요. You know, maybe we don't know. He was in such a hurry. Maybe he even gave them money for all their land. Well, I don't know. But he said, get out and go. 성막 지고도 남을 만큼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를 벌이세요. 여러분, 전쟁에는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짐은 다 내놔야 돼요. And so, that time, when you had wars, if you failed or if you lost the war, you had to give up everything.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금 여리고 무너뜨린 겁니다. And just as you know, the walls of Jericho had crumbles.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나 물건 개인적으로 탐내지 말고 다 여호의 곳간에 모아라. And you already know, when the walls of Jericho crumble, all the things and the possession inside the walls, don't take it as for yourselves, but gather it in the temple. 경제 보는 눈부터가 다릅니다. 경제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무리 연합군이 이겨버린 거예요. And then again, we saw them, they were getting attacked. 가난한 땅 득할 수 있는 능력, 충분해요. They had the power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이렇게요, 달라집니다. And so that's how it changes. 그리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And then also the eyes to perceive problems starts to change. 여러분은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남원자, 순례자, 정복자 아닙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눈이 달라져요. Those who knew the mystery of prayer, that is the prayer of the pilgrim, of the ones who had conquered.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However, those who were completely trapped by their past, they will fail. 오늘에 묶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갈등합니다. And those who were trapped by today, they will always complete. 미래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Those who are trapped by the future, they will absolutely fall. 그리고 미래 보는 눈 자체가 달라요. They are already their eyes to see the future was different. They are already their eyes to see the future was different. But Joshua and Kayla were saying, this hill country is something that God has already given to us. And so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shake and fear. And so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shake and fear. All these people, they are shaking and fear, so afraid, but there is no reason to do that. You must restore this power. You will absolutely must restore this. Already your eyes to perceive finances, what's different. Isn't this so?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로 여기다가 우리가 돈 중심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 질을 수 있어. 여기에서 훈련시키는 거 다 우리 교회로 모은다 욕심 부리고. 우리 교회는요, 세계 제일 큰 교회 질을 수 있어. 그렇죠? If we had gathered all the funds from all the trainings these past years, and we were so greedy that we kept it all at this church, then we could have built a monumental church of the world. 처음부터 우리는 더 큰 걸 봤어요. But from the very beginning, we saw something greater. 들어오는 수입은 싹 본부로 보내고, 우리 교육자 절반 본부 일시키고. 그렇잖아요. All the income that was coming, we took it and we gave it to the headquarters, and even all the work from the church, we also helped the headquarters. 경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죠? 어느 계획입니까? 벌써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미래 보는 눈이 다르다니깐요. 하나는 이미 결정하는 걸 딱 붙잡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힘부터 얻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 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밤새 고민의 사람을 살펴보세요. 병은 그 다음 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보호자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리고 아낙산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리코, 아낙카이 힐커튼,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민숙이 27장 18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소아에게 한 말입니다.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 요소아입니다. 그는 무슨 말입니까? 24기도로 보좌의 능력이 편집된 자, 그 말이요. 25기도의 설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 그 말이요. 이게 응답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기도하는 전도가 디자인되어 있는 2, 3, 7의 빛을 가진 자, 그 말이요. 이걸 보고 요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였습니다. 성경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숙이 27장에는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후계자가 된 사람이라. 민숙이 14장 6절 구제는 담대한 믿음에 시상하라. 여리고 돌 때도 믿음에 이 성을 이미 하나님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신 것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평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러 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성경은 뭐냐. 교회당 지어서 뭐 어떻게 뭐 세상사람, 그거 아닙니다. 이미 2, 3, 7, 7 서비스를 주신 것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절로 역사에 나게 돼 있어 체험해야 돼요. 나는 우리 장논인들을 보면서 야 참. 오늘도 느껴져요. 대단하다. 믿음이 좋아요. 오늘 건축부 하는 데 보니까 평당에 한 천만 원짜리 드는 걸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결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 그런 걸 에서 큰 교회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큰 교회가 해야 되냐. 한 명 만평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는 한천만 원이예요. 천억,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직은 3천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다가 말뚝을 박는 겁니다 이 많은 시대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뭡니까 회복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요소화 8장에도 보면 이 요소화는 굉장히 지혜 있는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어 아주 지도력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오직 주만 바라봐서 이 사람은 오직 만산만 따라갔어 어떻게 뭐 죄수를 부르지도 않아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따라갔어 그 요단을 갈랐지요 여리고 무너뜨렸지요 방울의 전태 승리했지요 이래서 지금 오늘 아낙산지에 도착한 거예요 요호화의 신에 충만한 자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호화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요호화의 신에 감동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업처와 현장에 성령이 역사에 나 버렸다 그 말이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과거가 싹 다 응답이에요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왜 어려워 왔습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왜 우리 회사가 흔들립니까 당연한 거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을 찾고 절대를 찾는 겁니다 요호화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은요 오늘이 응답이에요 오늘이 어떤 응답입니까 아니 45년 전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요 장대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게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게 이 장소예요 백성들이 이걸 보고 또 그 45년의 옛날 걸 그대로 두려워하네 그 땅 분배될까 싶어서 붙잘잘잘 맨 거 그때 갈렙이 나선 겁니다 그 본문이에요 이때 노인 갈렙이 나섰어요 우리가 45년 전에 이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 전부 불신앙으로 보고하지 않았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 역사를 간정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때 우리의 말을 듣고 가난한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냐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싸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여호와의 감동된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럴 건데 혹시 나와 함께 하시오 그 뒤에 뭐라는지 아입니까 필경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건 믿음입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장은 미래가 곧 응답이에요 뭔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가난한 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은혜 가지고 세상 나가라는 것이지 우물 주물함이 세상 나가면 어떻게 허가함이 이길 수 있는지 속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여러분 이 답을 딱 갖고 나가야지 내가 늘 불안하고 벌벌 떨면서는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감동해 그려야겠어요 똑같은 선수인데 잘못을 딱 지적해버리면요 기능 30% 상실됩니다 잘하는 게 안돼요 근데 선수들이 막 힘이 나갔딜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염려 사로잡히면 자꾸 착각이 생기고 틀리게 보인다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고 은약을 딱 잡으면 정확하게 보이시죠 우리가 노예가 됐던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풀어내어서 이 고통자를 이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동력자 두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제자화 되어야만 역사한 말이에요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처음 왔어요 다라빵 쓰는 건데 직접 했잖아요 지금 안에 할 필요 없어 이미 제자도 다 썼버렸는데 딴 데 가야지 여러분의 산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자화 정신이 있어야 산업도 제대로 해야돼요 제자화 정신이 있어야 산업도 제대로 해야돼요 절반 섬기면 내려놓으면 될 거에요 돈을 얼마든지 벌긴데 뭐 그래 무기는 제자입니다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제자는 안 가요 제자는 교회 때문에 시험한다 그런 거 없어요 시험은 제자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합니다 제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죠 제자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건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업도 그렇게 안 하니깐요 그렇죠 이게 요호와 갈래 둘이 딱 만나면 끝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최대 혼란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이 말씀이지 안 믿습니다 나라가 흔들어 난리 난 거에요 광야에서 두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억지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걸 보고 영적인 눈을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됩니다 지금 애급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 벌벌 독간다미노가 난리 끝난 거에요 그렇죠 간다미노 간하고 담낭이 녹았다 이거요 그 언제 녹냐 물어봤더니 나만 애를 쓰고 나만 간하고 담낭 녹아요 하나만 녹으면 되는데 두 개 다 녹아본 거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봤더니 간다미노가 어딨다니까 못 끓습니다라 그래 간다미노가 녹아본 거에요 그걸 벌써 요소화 관련해 본 거에요 그렇게 막 나머지 대부분은 엉터로 소래 엉터로 가면 죽어 막 이런식 그 현장입니다 얘기해야 지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요소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현장 그치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제자 이래 손잡은 거에요 오늘 여러분 이 타임을 가지세요 제가 제일 어릴 때 몇 분 여러분을 간증했죠 나는 여러분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처럼 말해 증시자들이 말이지 보금전을 하고 애쓰고 나 이런 거 옛날에 본 적이 없어 나 사실요 영도에 와서 내가 봐서 난 어릴 때부터 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교인들 모이고 맨날 설댐 소리하고 자기 소리하고 싸우고 이게 교회였거든요 여기는 이미 사실은 내가 오기 전에도 벌써 이 사람들이 딱 사명자들이 모였더라고요 와도 사명자들만 와 사명자들만 와 어디서 몰래서 어디서 오는데 전부 전도 때문에 사명자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너무 어려운 땅이었거든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내 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다른 거 없고 또 필요 없으니까 진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시공할 초월과 정말 세계봉할 능력으로 나에게 인도하드려 그런 어려움을 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응답을 딱 받으면 달라요 그렇죠 결합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30년 40년 계속 전도 운동만 했잖아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안악산지 정보고 가난한 땅 가는 거 아닙니다 2, 3, 7 나라에 또 거기에 병든자 후대 살리라는 겁니다 연약 붙잡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사람과 현장과 친구를 제자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라왕도 알지 못했던 여호와의 비밀을 여호와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능력이 우리의 산업과 직업과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이 완전히 빛의 경제를 해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숨은 경제 보게 해 주옵소서 산업 경제 보게 해 주옵소서 정말 전도와 선교 경제를 보게 해 주옵소서 후대 살리는 렘렌드 경제 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요소와의 은약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